으잉! 기브롱! 유성애슈로 손 좀 풀자 얘는 럭스 스킨을 이런걸 끼냐? 뭔 소리가 럭스를 껴야지 아 진짜 제발 살려줘 아 아 아깝다 아 뭐해 아 왜 때려 그거 선 넘네 진짜 아 벌써부터 화나는 거 봐 아 이게 롤이 이게 헛곡이다 롤 투체스 쓰면 지금 헛허 웃고 넘어갈 건데 롤 투체스 쓰면 럭스 팔았대 그것도 맞지 근데 바로 팔았지 그냥 뭐야 이거 아 진짜 그거 잡아줘 너폴 너폴 그렇지 네이스 진짜 믿고 있었다고 쟤 그거 없는데 구구풀 다 없는데 아 이 플랜 좀 꺼져라 그만 와 씨발 적당히 와야지 아 아 아 진짜 씨발 탑은 1대를 질 것 같은데 카메라한테 랩차 나는데 졌네 저거 어 오오 네이스 어떻게 이겼어 네이스 아 아 씨발 나 최선을 다했다 먹었다 네이스 여기 여드라 여기 네이스 진정 좋아요 안쪽 이게 원질맞자라지 원질린하십백 버스세트리네 뭐요 구우신가요 구우면 님도 버스 타세요 병세시 해갖고 안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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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스 Romans 아 나이오 세레몬 AD 갭이죠 이블린 존나 왔지만 상대 카이다보다 잘하는거 에이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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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어 뭐야 에이쓰 좋아요 그렇지 어우 깔끔해 연계가 아주 예술이구만 왜그래 가시구요 최고는 못하게 아 이런 씨발 에이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깝다 아 어 야 05년생이라고? 05년생이면 도대체 몇살이야? 15살이라고? 나랑 10살 차이나는데? 15살 때면은 게임 잘할 나이지 내가 지금 15살이었으면 챌린저야 이미 프로 데뷔했지 프로 데뷔해서 이제 지금 바이퍼데프트 괴물지 몬스렛 세명 에이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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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주 잘하는데? 느낌이 있어 잘하는데 여깄지 에이쓰 나랑 같은 부류인가? 티문이 너무 없나봐 아 미안하다 늦게 써졌네 제 신체 스펙이 모델급이라고요? 뭔 개소리야 그냥 멸치인데 174에 53kg가 어떻게 모델급이야 여자면 모델급이네 어 야 근데 나는 내 얼굴에 여자라 태어났으면 아우 쉣 어우 씨발 남자인게 다행이다 뭔 범파 여신이야 씨 우와 이게 되네? 지식이 늘었다 지식이 늘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저 양하 컨텐츠 진짜 싫어하는데 빨리 올릴게요 제가 오 오 바드 느낌있어 진짜 잘하네 캣 캣 세 명이 솔직히 네이스 찰지긴 하지 어 아 근데 요새 좀 새로운 유행어 하나 만들때 됐는데 잘 안 떠오르네 그게 막 억지로 떠오르는게 아니라 어느 순간 그게 딱 떠 어 살짝 시인들 느낌을 알죠 님들 뭐하러 만들어요 또 뺏기 싫텐데 키웁키웁 고맙습니다 베인? 너 미쳤구나 내 앞에서 베인을 해? 날 존수로 보네? 날 존수로 보네? 시발 쓸걸 CS 하나다 한대다? 시발 아 아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어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아 아 진짜 넘어온다 아 아 아 아 네잉스 그렇지 좋아요 네잉스 네잉스 아 너무 잘해준다 윌라인 귀엽다 숨이 막히지 그냥 이 새끼 이 새끼 가버려 으아아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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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보셨네 이런 분들이 코치하면 잘하는데 진짜 피드백 제대로 하거든요 해주거든요 먹고싶냐 네잉스 카르마가 먹었어 네잉스 카르마가 먹었어 아 내놔라 네잉스 애노라 했어 쯧 기분이 되있구만 이 친구는 이겨줄게 내가 허허 새끼가 요새 정글 아래로 미쳐가지고 자기 정글 먹잖아 CS와서 먹더라 형 진짜 쌓아댕이 마려 어? 다 줘야지 무슨 지들목까지 반 띵할라그래 어? 아 아 아 아 아 나도 머리에 생머리인 사람들 부럽다 밤곱슬 진짜 머리 좀만 길어도 막 곱슬거리고 비오는 날에도 곱슬거려 습져갖고 지현아 넌 무슨 머리는 못생겼어 아 불편하다고요 이게 근본 스킨이야 모르가나가 제가 달빛 당장 있으면 시너지 맞출게요 없네 아 승리모루가 날끼는거 봐 진짜 수영장 파티켓을 쓰라고 폭풍형 공룡아 힐인데요 그거 프레스티지 케이틀린 화요일에 바로 쓸거에요 그거 한 번에 프레스티지 살려면 보니까 한 20에서 30 질러야되던데 지환이 흉내라고 주는 동들이 제자 비운심같은 부에 들어가는거에요 그별은 아니고 그래도 이게 케이틀린 스킨 나오는데 원 딜 요저로서 안사면 방송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겐 이겐 이겐을 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깝다 아 잠깐 로스 Q를 맞았어 아 씨발 딴 건데 저것도 네이스 와 잘했다 근데 지가 사라지네 네이스 아 왜 저래 네이스 좋아요 야 이 씨발 뭐하는거야 걔넨 보내야지 일로 아 진짜 선 많이 넘어 얘네도 GCA였네 왜 이렇게 많아 GCA 여기 티어에 GCA 4군 일어났다는데 좋아요 피오라 초지게 샀는데 피오라 존나 억울하겠다 쏠킬 땄는데 다 아 캐리 레이스 좋아요 음 깨비 그렇지 그렇지 아 가동 좀 야 나 버리냐 아 어 뭐야 어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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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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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 이거 X됐는데 와 아 이거 X나 다려졌다 라카니 그렇지 네이스 아 X발 어우 X엣 너무 맛있어 아질 이거 미친놈이네 이거 이건 투명 안보이냐? 어우 X! 보이네? 왜 안보이나 안보이는줄 알았는데 보이네? 흔들리지 마라 아 X발 X발 나 미쳤네 진짜 이거다 이거 이 X 럭스 럭스 실드 봐라 흔들리지 마라 2차 뚫어야 돼 오오오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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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우 슬로우 자 가고 퀴즈는 타워 때리면 안돼요 어 어? 죽여 뭐야 킬 하나밖에 안들어왔네 헐 리븐 커더라 됐어? 미안하다 빼앗을 생각은 없었는데 캐리 캐리 화미리 잘해줘 승격전 아 나갔네 아아 개새끼 놀릴라 그랬는데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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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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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퀴즈